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콤한 마늘 치즈볼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새콤달콤 닭다리 쩝쩝 너무 맛있어서... 최선을 다 먹기 위한 고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바삭바삭해서 고기가 쫄깃쫄깃 이제 바삭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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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계란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좀 넣어서 매콤해요 아주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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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오징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